그렇지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천진남발을! 긴태리로가 더욱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전한 이런 것이다. 바로 봐요! 그렇지요! 자, 지금 이 순간 허영성이냐! 완전히 쳐다보는 거예요. 우와! 자, 지금 영성만 해도 오른쪽을 좀 봐주시고요. 완벽합니다. 거기 아무거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와우! 강속 정면판. 오른쪽, 왼쪽으로,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여기에서 대접하는 가슴을. 오! 역시 포르타입이나 이런 것. 가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선 2주 봐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카리스마크가 너무 너무나 모습이죠. 와, 좋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오!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정말. 정면 안에. 네. 자, 네, 진짜 멋진 품판으로 왕성이로 잡고 부작되어 드릴까요? 네. 네, 멋지게. 아, 좋아요. 시선 왼쪽입니다. 정면. 그렇지요! 저 손끝, 저 디테일 좀 봐주세요. 와우! 네. 네, 좋습니다. 왼쪽 한 번만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 자유포즈입니다. 도와트도 좋고요, 소와트도 좋고요. 정면이. 화이팅! 와우! 좋습니다. t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